이 거래의 힘이란 것이 이렇게 큰 거죠. 그 좋은 거를 보면 우리가 감동을 받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거래의 힘, 말의 힘,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는 거죠. 이분이 이제 아이다 미소 1924년부터 이제 일본어로 미처오라고 이렇게 읽을 것 같은데 옛날에 일본어를 조금 공부를 해놓은 적이 있으니까 1991년까지 사셨네요. 60, 돌아가신, 좀 일찍 돌아가신 분이에요. 아주 여러분들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낸 분은 모아입니다. 아이다 미처오는 미처오라고 읽는 게 낫겠네요. 이 글이 미처오, 선의 신으로 알려진 일본의 신이자 서예가이고 그의 작품은 선불교의 영향을 받았고 24년생 1991년도에 돌아가셨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아마 도쿄에 있는 미술관은 아드님이 여러분들 관장으로 있는 일본은 이렇게 한 분야를 깊이 파는 사람들이 꽤 많죠. 그래서 이제 노벨상도 굉장히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죠. 한 분야를 깊이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죠. 이분이 남긴 글을 좀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았으니까 여러분 함께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도, 길, 긴 인생에는 말이야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어떻게든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라는 게 있단 말이지. 그때는 그 길을 입을 다물고 걷는 거야. 푸념이나 약한 소리를 늘어놓지 않고 말이야. 입 다물고 걷는 거야. 그저 입 다물고 눈물 따위를 보이면 안 되지. 그리고 그때일 거야. 인간으로서의 삶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을. 여러분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 그냥 입을 다물고 걷는 겁니다. 입을 다물고. 입 벌리지 말고. 남 험담하지 말고. 세상 탓하지 말고. 중얼중얼 거리지 말고. 푸념하지 말고. 가끔 힘들 시간이 오면 그냥 입 다물고 계속 걷는 겁니다. 그럼 마음도 밝아지게 되고 걷다 보면 또 좋은 기회도 오는 것이고. 아주 멋진 표현이냐. 어떻게든 피할 수 없는 그런 길이란 것이 살아가면서 있게 마련인데 그때는 다른 묘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입 꾹 다물고 그냥 계속 걷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날이 오죠. 마음도 홀가분해지고. 입을 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입 다물고 그냥 가고 사람들이 돌팔매를 던질 때도 있고 모함할 때도 있고 말을 만들어서 괴롭힐 때도 있지만 체월감이 다 밝혀지니까 입을 다물고 그냥 입도 다무는 게 아니라 입을 꾹 다물고 그냥 걷는 겁니다. 아주 멋진 여러분들. 그냥 눈물 흘릴 필요도 없고 채용지마라고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걷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이런 폼 잡는 사람하고 자기가 좀 비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나중에 다 감방 갈 수가 있으니까 아무도 인생의 앞나라 알 수 없는 겁니다. 힘들면 입 다물고 그냥 걷는 겁니다. 걷다 보면 날씨도 계이고 기분도 좋아지고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굳건해지고 좋은 기회도 만날 수 있는 거죠. 아주 여러분들 치열하게 살고 인생의 쓴맛을 다 맛본 사람들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품에 따라가줄게요. 아마 그걸 하는 모함입니다. 긴 인생에는 말이야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길이란 것이 있고 그때는 입 꾹 다물고 그냥 걷는 거야. 나만께 이런 티 낼 필요가 없고 왜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우면 남 찾아가 하소연하고 푸념하냐 이야기죠. 술을 여러분들 왜 같이 마셔야 되는 겁니까? 입으로 딱 다 삼키면 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방문에 노년이나 중장년 되시는 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 만나게 되면 친구한테 푸념해봐야 해결될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입 꾹 다물고 차라리 강변에 나가서 걷든지 그렇게 여러분들 도저히 걸을 수 없더라도 걸어보는 것도 좋은 거죠. 푸념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러면 되는 거고 인생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고생하는 전공이나 의대 휴학생들 짧게 보면 고난이지만 길게 보면 여러분들 축복일 수 있는 거죠. 보통 의사분들이 40대 중반에 깨우쳐야 될 생의 이름 진술을 고맙게도 윤 대통령이 단박에 가르쳐줬으니까 지나고 보면 어느 게 좋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아주 좋은 글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또 이분께서 여러분들 아이다 미치오 씨가 여러분 쓴 또 다른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혼본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난대모 이까라사 뭐 이런 뜻이죠. 진심 뭐든 좋으니까 진심으로 해봐 진심으로 하면 즐거우니까 진심으로 하면 힘들지 않으니까 피곤해도 피곤함이 상쾌하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건성건성 건들건들 대충대충 하지 말고 대충대충 하든 찐하게 하든 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생의 순간들을 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는 거죠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기 안 치는 거죠. 진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모함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험담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사회가 좀 진심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대통령 직책을 하든 장관 자리를 하든 차관 자리를 하든 의사 여러분들 역할을 하든 회사원 생활을 하든 간에 진심으로 해야 되는 진심으로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되는 거죠. 진심으로 하게 되면 일도 잘 될 수밖에 없고 또 본인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죠. 진심이 담기지 않으니까 사기를 치고 그냥 거짓말을 하고 모략을 하고 어멸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참 짧은 글이지만 여기 이제 세상을 여러분들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이 다 여기 나와 있네.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일생 뱅교 일생 공부 일생 청춘 이야 멋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뱅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한 시문에서 백령옥 소설가 여러분들 글을 읽다가 오늘 저는 그동안 몰랐는데 아이다 미추오라는 서예가이자 시인을 만나가지고 제가 공부한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일생 공부 일생 청춘 얼마나 여러분들 멋있습니까 공부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거죠 공부하는 자세로 일신 우일신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직장생활 한만큼 여러분들 노후가 남으니까 일생 공부 일생 청춘 여기 이제 또 보시면 뿌리만 탄탄하면 가지와 입이 얼마나 흔들려도 되잖아 바람에 맡기면 되니까 뿌리가 깊어야 된다는 이야기지 뿌리가 깊으려면 입을 다물고 사는 세월이 많아야 되는 거지 뿌리가 깊으려면 이탐 일본으로 이렇게 서체를 써놓으니까 멋있네요 거의 예술이구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고도모라고 있죠 고도모에게 한수를 가르쳐 준다 아이에게 한수 어떤 길을 가더라도 어떤 게 걷더라도 힘껏 마음껏 살면 된다 힘껏 마음껏 고도모에게 힘껏 마음껏 해석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힘껏 마음껏 온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참 세상 살면서 정말 소중한 여러분들이 지혜가 여기 담겨 있네요 옛날에 일본을 해놓으니까 지금 많이 잊어버렸네요 이것도 저것도 갖고 싶어 하지 말라 포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욕망은 있는 것이고 대개 이런 패착이 이것저것 다 가지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이게 뭐라는 것이 또니까 이것도 저것도 갖고 싶어 하지 마라 다 갖고 싶어 하지 마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가 되지 않으면 몰라 그곳이 오지 않으면 몰라 그 연대가 되지 않으면 모를 때가 많죠 살아가며 조금 이렇게 힘이 빠질 때 여러분들 줄 수 있는 그런 교훈이죠 이것저것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일단 움직이는 거고 움직이다 보면 구체적인 답이 나오니까 세상사는 아주 귀한 여러분 지혜인 거죠 어려움이 있거나 그다음에 고난의 시기가 오게 되면 뭐 수년 앞을 내다보고 이것저것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것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일을 구체적으로 움직여 보라는 이야기는 작은 일을 본인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있잖아 힘내지 않아도 되니까 구체적으로 움직여봐 구체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작은 일을 시작해봐 이런 뜻으로 살아가면 굉장히 좋은 거죠 매일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도 이런 거지 않습니까 앉고 싶고 쉬고 싶은데 그냥 자기 몸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긋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동의 도가이름들 점점 강해지지 않습니까 아주 깊은 그런 심련을 갖고 있는 작가네요 한 가지 일일지라도 생각내도 잘 되지 않는 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 가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일이라도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데 그래서 나는 한 가지 일을 아주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다 오늘 아주 훌륭한 작가를 만났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좀 시사 문제 잠시 제쳐두고 이게 아이다 미추오라는 쇠가이자 시인의 글을 통해가지고 오늘 이 아이다 미추오 한번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은 다음 주제는